안녕하세요 마이크몰 한과장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몰에서 대대적인 창고 정리를 했는데요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몰 벙커에 들어가서 제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제품은 슈어의 SM86 무선 헤드입니다 무선 헤드에요 무선 마이크와 슈어 제품들은 헤드를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SM86 컨덴서 헤드입니다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새 제품이에요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유니트 밑에 부분이고요 필요하신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호계신 슈어 무선 헤드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아니면 또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86 컨덴서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로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3 2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